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2024년 또 2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이 거의 다 이제 다 갔네요. 엊그제 이제 새해였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본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총선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람이 또 생긴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니까 모두 다 다 이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전무효표가 2016년도에 은평갑 박주민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의 그런 픽합을 인해 가지고 처음 선거에 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분석 결과를 내놓고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 한 후보가 아마 국민의당 후보가 포기 선언을 하고 박주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분석 결과가 그렇게 새 정보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그런 방송 내용들은 제가 정정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공명호 tbs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은평갑 사례는 그냥 사례 가운데 하나니까 여전히 이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모종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작업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 유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전투표 조작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 결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천에 관한 2016년과 2020년도 총선 결과를 총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한 후보가 이렇게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전투표 제도의 치명적 결점이 이번에 드러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4천 명은 사전투표에 참여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표가 모두 다 4표 무효표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 대상인 거죠. 표를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와서 자기의 참전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선거관립위원회가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덕표수 조작하고 또 다른 그런 차원의 사전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우연성 문제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들이 그런 새 정부에 따라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그런 결론 사전투표 실시 10년의 결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이 그동안 방송에 온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다만 사례 은평값 사례는 제가 제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사전투표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황금의장이자 핵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번 총선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끔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6%입니다. 31%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검지한 중요한 그런 논거가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없는 보통의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두 눈으로 선거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전자투표기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일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총선에서 제가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그동안 역대 선거 10번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부풀려 왔는데 그러니까 2016년을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2016년도 사전투표자를 부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번 정도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말하고 싶은 건 11번째는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총선에서 기적을 바란다. 기적이 일어나야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당선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총선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떤 국가사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실 때는 전면에 나서시는 것보다는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총대를 매고 하다가 대통령이 약간 그런 위험을 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유치 실패에 따른 그런 책임을 좀 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만히 보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나서시기를 좋아하고 이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름들 본인이 짊어져야 될 부담 같은 부분을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의사 정원의 초강경술을 두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윤 대통령 주장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더라도 의사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것을 좋아하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게 되면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지방까지 의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의사들의 배치가 될 거니까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두루두루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대통령 말씀을 그냥 딱 듣는 순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씨를 제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친명과 친문 사이에서 친문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걸 뜻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명 세력들이 현재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선거에서도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을 다 구성했나 그런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제가 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전문가가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미국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칩을 만드는 아주 독점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력이 4년에서 5년 정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교양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